뉴스바오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3대 노동교육연금개혁 드라이브에 노동개혁을 가장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노조 부패를 거론했다. 동시 진행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에서였다.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재부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내년도 노동개혁 일환으로 노조 부패를 적폐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직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3대 부패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했던 한덕수 총리 부처 장관들 참모들에겐 공직부패 최태원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항공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2명에겐 기업부패에 대해 강조했던 셈이다. 노조 부패 경우 최근 여권에서 관련 법안 발회에 나섰다는 소식에 대통령은 노조의 투명한 회계 활동을 강조하며 노조 회계 감사를 거론했다. 문재인 정부 때 하지 못한 노동개혁 이어선지 사실상 처음으로 적폐청산을 언급했다.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이런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대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 여부를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로서 2013년을 개혁추진원년을 삼겠다는 각오이다. 이날 오후 견제받지 못한 조직은 부패하기 마련이란 얘기로 노조 부패를 척결대상 1호로 꼽은 김은 혜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다. 회계 투명성 재고는 오히려 노조가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노조 자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대통령실 얘기가 함께 전해졌다. 정부가 노조 회계 문제의 칼을 빼든 건 양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 해 천하공 규모 예산을 쓰면서도 외부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TV 조선 뉴스 921자 소식에 의하면 지난 6일 민노총 총파업 집회에 등장한 대형 트럭 무대와 전광판에 든 돈 등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일선 노조에서 간부들이 조합비를 쌈짓돈으로 쓴다는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얘기가 전해졌다. 3년간 노조비 10억여원 횡령에 재판을 받는 한국노총 소속 전 건설 노조위원장 조합비 3억 7천만원 횡령에 징역형을 받았던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 지부장 사례를 매체가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경우 연간 25만 달러 이상 운용노조의 회계보고에 무화하고 있고 영국 경우 노조 모두에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한국은 노조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정부가 거의 못했다는 하태경의 원 얘기가 실렸다. 반노동 책동이란 민노총 반발에다 국고보조금 경우 외부 회계법인 감사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한다는 한국노총 등에 걸쳐 노조 전체가 마치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부패집단이란 대통령 인식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법폭력 이권을 강요하는 무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법치주의로 대응하겠다는 대통령 입장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이 뒤따르긴 했다.